자, 오늘 60강 등위접사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야. 등위접사 같은 경우는 단어와 단어, 구와 구 또는 절과 절을 연결하는데 여기가 아마 뜻은 다 알고 있을 거야. and, 그리고, but, 그러나, or, 또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문을 봤을 때 have, 가져라 해가지고 얘가 명령음이 되겠지. 가져라 그러면 뒤에 무엇을 목적어 자리에 충분한 용기를 가져라. 그리고 충분한 마음을 가져라 라고 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이 and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충분한 용기 그리고 충분한 마음 이 구를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지.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투부정사 같은 경우는 이 명사를 수식하는 그렇지 형용사적 용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시작할 충분한 용기와 끝낼 충분한 마음을 가져라 라고 해서 하면 되겠지. 자, 그리고 명령문 다음에 and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명령문 다음에 o가 나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이때 해석할 때 명령문 무엇뭇 해라. 이 뒤에 and가 나오면 그러면 이라고 해서 하면 되는 거고요. 이 뒤에 o가 나오면 그렇지 않으면 이라고 해서 하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명령문으로 무장을 시작했지. 그리고 쭉 가다보면 and가 나온단 말이야. 해석할 때 이거 해라. 그러면 이렇게 한 사람에게 물고기 한 마리를 주워라. 그러면 너는 하루 동안 그를 먹여 살릴 것이다. 그리고 한 사람에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라. 라고 했어. 그러면 너는 그를 평생 동안 먹여 살릴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다른 의문을 한번 봐볼까? 여기 보면 제일 처음에 주어 동사가 보이고 있어. 갈등은 언제나 힘들어. 하지만 그것은 가끔씩 read to, 이어지다. 라는 뜻이야. 성장과 변화로 이어진답니다. 조직에서. 라고 했지. 그래서 이 but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주어 동사, 주어 동사 해가지고 이렇게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리고 여기 피규어 문장을 보면은 everybody but you 라고 해가지고 이때 but이 하지만 뜻이 아니라 전지사로 무엇무엇을 제외하고 라고 쓰이기도 한다는 것도 알아두자. 가끔 나오니까. 너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TV 드라마가 끝나는지를. 이 문장 같은 경우에도 all 이라고 하는 접사가 보이고 있지. 여기는 주어 보이고요. 동사 보이고 있어. 그리고 over 어디 어디 위에 뜻이지. 소문자 i 또는 j 위의 점은 알려져 있습니다. title 이라고 하는 문장이야. 이때 이 all 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i, j 여기 두 단어를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 그런데 여기 피규어 문장을 보면 말이지. 이렇게 명사 나오고, all이 나와버리면 얘가 동격의 all이야. 그래서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얘가 주어, 얘가 동사인데 이렇게 주어와 동사 사이에, 컴마, 컴마가 나와버리면 대부분 이 주어에 대한 설명이야. 그래서 식물학, 즉 식물에 대한 과학, 이 식물학이 분야이답니다. 생물학의 한 분야이다라고 해가지고 이 식물학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동격으로 설명해주고 있다는 거. 이것도 알아두자. 고통은 너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문장이 있지. 그리고 all 또는 그 고통은 그것은 보여줄 수 있습니다. 너의 진정한 잠재력을 이라고 해가지고 얘도 all이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문장과 문장을 내주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지. 이 문장 같은 경우는 명령으로 시작했단 말이야. 명령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컴마 all이 나와버리면 이때 all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으면 이라고 해석하는 거야. 그리고 try 다음에 to가 나와버리면 이 to 하기 위해서 노력하다는 뜻이야. 그래서 너무 많은 것을 한 번에 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마. 그렇지 않으면 너는 너 스스로를 지치게 할 거야. 그리고 이 등이 접속사가 어떤 문제로 나오는 경우에 여기 아래의 예 문제란 말이야. 명령문 다음에 and를 쓸래 all을 쓸래? 라고 물어볼 수는 있어. 얘도 여전히 내신 문제에서는 나올 수 있다는 정도. 그래서 앞에 문장을 해라. 그러면 뒤에 문장 할 것이다. 이게 부드러운지. 앞에 문장 해라. 그렇지 않으면 뒤에 문장 할 것이다. 이게 부드러운지. 이 등이 접속사를 고르라는 문제야. 그러면 집중해라. 한 가지 일에 한 번에 라고 했어. 자 한 번에 한 가지 일에 집중해라 라고 했어. 그러면 뭐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뭐 할 것이다? 너는 성취할 것이다. 각각의 일을 더 잘 이라고 했는데 당연히 그렇게 앞에 걸 하면 더 잘 성취하겠지. 그래서 and가 맞는 거야. 자 이번에는 for, nor, yet 이라고 하는 등이 접속사에 대해서 알려줄게. 이 for라고 하는 것이 접속사로 쓰이기도 해. 일반적으로 우리가 for라고 하면 뭐에 익숙하지? 그렇지. 전치사라는 거에 되게 익숙하다는 거지. 그래서 뒤에 이렇게 명사가 있는 구조. 하지만 이 for라고 하는 것이 접속사로 쓰일 수가 있어. 이 접속사로 쓰이는 경우는 뜻이 왜냐하면 because의 의미야. 그래서 뒤에 이렇게 문장이 오겠지. 일반적으로 for가 이렇게 접속사로 쓰이는 경우는 앞에 콤마가 있는 경우가 많아. 콤마가 있고요. 뒤에 주어가 동사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nor라고 하는 것은 무엇뭇도 아니다 라는 의미로써 앞에 부정문의와 그리고 뒤에 추가적으로 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거지. 단 주의할 점이 있어. 이 no라고 하는 것이 부정의 의미로 포함하기 때문에 이 부정어가 맨 앞으로 나오는 경우에 뒤에 문장이 왔을 때 이 문장에서 도치가 발생해. 그러니까 도치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알고 있지. 도치라고 하는 것은 이 주어 동사 위치가 바뀌는 건데 주의할 점은 무조건 주어하고 동사 위치가 바뀌는 게 아니라 그랬어. 이때 이 동사의 종에 따라서 도치가 다르게 발생하는데 이 동사가 비동사 또는요. 조동사인 경우는 이 주어하고 동사 위치가 바뀌는 거지. 결국 주어 앞으로 이 동사가 나간단 말이야. 하지만 조심할 거. 얘가 일반 동사인 경우는요. 자기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do나 does나 did가 주어 앞으로 나간다는 거지. 마치 우리가 의문문 만드는 어순으로 바뀐다. 라고 알면 되는 거야. 그리고 예시라고 하는 것도 적사로 쓰이는 경우에 벗과 같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미를 가진다는 거. 노력해라. 얘도 명령문이지. 친구를 만들기 위해 예 써라. 주어가 동사하기 때문에 친구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인도에서의 삶과 같기 때문에 라고 해서 be like 같은 경우는 무언와 같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 이 문장도 컴마하고 for가 나와 있고 주어도 나와 있단 말이야. 이런 경우에 이 for라고 하는 것이 무언와 같기 때문에 라는 뜻이야. 나는 폭풍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배우고 있기 때문이죠. 무엇을? 여기 how to 동사 언연 같은 경우는 이때 어떻게 동사하는지라고 해석해도 괜찮고 이 동사는 방법이라고 해석해도 괜찮아. 그래서 내가 내 배를 조종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라고 하면 되겠지. 나는 결코 하지 않았다. 어떤 것도. by accident는 우연이야. 나는 결코 우연히 어떤 것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뒤에 no라고 하는 것은 무엇뭇도 아니다. 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앞에 부정어에 대해서 부정을 추가시키는 거야. 단 주의할 점. 뒤에 문장에서 문장이 오는 경우는요. 주어 동사에 도치가 발생한다라고 했지. 그래서 원래 얘가 주어고요. 동사가 원래 came이라고 하는 일반 동사의 과거 형태에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 no라고 하는 부정어 때문에 도치가 발생하는데 얘가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do나 does나 did가 나가는데 과거이기 때문에 여기에 did가 나가는 구조야. 알겠지? 해석할 때는 주어가 동사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내 발명품 중 어떤 것도 오지 않았습니다. 우연히. 다시 한번. 나는 결코 우연히 어떤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발명품 중 어떤 것도 우연히 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 문장도 나무는 하늘에서 자랄 수 없다. 라고 했지. 그리고 여기 부정문에 대해서 더 부정을 추가하기 위해서 no라고 하는 부정어가 있는데 단 주어하고 동사일 때 이 주어 동사가 도치가 발생한다. 라고 했었지. 이때 얘가 주어고요. 여기에 원래 can be 라고 하는 게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 can이 저 동사이기 때문에 주어 앞으로 나온 구조야. 그래서 주어가 동사할 수도 없다. 구름이 깊은 바다에서 있을 수도 없고 또 no가 있지. 그리고 물거기도 들판에서 살 수 없다. 라는 거야. 그리고 예시라고 하는 것은 벗의 의미로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이 형용사 하지만 이 형용사 해가지고 이 형용사와 형용사가 예시라고 하는 적사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는 거지. 그것은 이상하지만 사실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 이 시 가짜 주어고요. 이 대시 진짜 주어야 가끔씩 흑백 사진이 더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컬러 사진보다. 이렇게. 그리고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예시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고 있지. 주어가 동사합니다. 하지만 주어가 동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예인들의 명성이 그들의 가장 소중한 자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쌓아질 수 있고 또는요 파괴될 수 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라고 했지. 여기 있는 이 all라고 하는 접속사는 이 built라고 하는 과거 분사와 destroyed라고 하는 과거 분사를 연결시켜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지. 자 이제 천열문 문제집에서 알맞는 접속사를 고르세요. 라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 두 개 접속사가 있는데 앞과 뒤에 문장을 연결시킬 수 있는 자연스러운 접속사를 고르세요. 라는 거야. 그럼 당연히 너희들은 이 접속사의 의미를 알아야겠지. 그래서 for라고 하는 접속사 같은 경우는요. 왜냐하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옛이라고 하는 접속사 같은 경우는 벗의 의미인 하지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 그러면 여름이 왔습니다. 장마철이 왔습니다. 라고 했을 때 여름이 왔다. 왜냐하면 장마철이 왔기 때문에 이게 맞는지 여름이 왔습니다. 하지만 장마철이 왔습니다. 뭐가 맞겠니? 그렇지. for가 더 매끄럽게 연결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지. 2번 같은 경우에 명령문이야. 이런 식으로 명령문이 나오고 end가 나와버리면 그러면 이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고요. all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으면 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지. 그래서 앞과 뒤의 문장을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는 접속사를 골라보도록 하자. 그러면 don't touch. 만지지 마라고 했어. 무엇을 5분용 접시를 이라고 했어. 이때 end 같은 경우는 앞에 문장을 해버리면 이 뜻이야. 그러면 만지지 않아 버리면 너는 화상을 입을 것이다. 이게 맞니? 그렇지. 이게 아니지. all 같은 경우는 앞에 것을 하지 않으면 뜻이야.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좀 문장이 복잡해지는데 5분용 접시를 만지지 않는 것을 하지 않아 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지. 결국 무슨 말이야. 이종 분양이 되기 때문에 만져버리면 너는 화상을 입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부드럽겠지. 3번에 no하고 벗이 나왔는데 이 no 같은 경우는 앞에 부정에 대해서 부정을 추가하는 거야. 뒤에 문장도 아니다. 라고 해석하는 거고요. 벗은 말 그대로 앞 문장합니다. 하지만 뒷문장합니다. 라는 건데 얘는 보더라도 뒤에 문장에 이렇게 도치가 발생한 거 알겠니? 그렇지. 이렇게 뒤에 도치 문장이 나올 수 있는 것은 no 밖에 없는 거야. 해석을 한번 해볼까? 나는 have been asked song이네요. 나는 요청 받은 적이 없습니다. 사퇴를 하라고요. 그리고 나는 intend to는 무어무얼할 의도가 있다라는 뜻이야. 그런데 no가 있기 때문에 주어가 동사하는 것도 아니다. 나는 그렇게 할 의도가 있는 것도 아니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지. 이 문장 같은 경우도 no라면요. 뒤에 있는 문장에서 도치가 발생해야 돼. 그런데 도치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벗이 맞겠지. 증거가 없습니다. 이 사건에는요. 하지만 경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5번에 for는 왜냐하면 yes은 하지만 이렇게 해서 가는 거지. 나는 생각해 그녀가 켈리를 안다라고 그들은 같은 중학교를 갔거든. 그러면 for가 자연스럽게 영향이 되겠지. 나는 그녀가 켈리를 안다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그들이 같은 중학교를 갔으니까. 모든 살아있는 언어는 변합니다. 변화하는 속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다르다라고 했지. 결국 모든 언어는 변하지만 속도는 다르다. 부드럽지. 7번 같은 경우도 이 뒤에 보니까 주어하고 동사의 도치가 발생했지. 그러니까 no가 일단 맞는 거야. 그래서 영화 평론가들은 감명받지 않았습니다. 그의 영화에 관객들도 그러하지 않았다 라는 건데 이때 그러하지 않았다는 게 무슨 말이야? 그렇지. 그의 영화에 좋은 인상을 받지 않았다 라는 의미겠지. 8번에 명령문 다음에 and all 그러면 앞에 거 해라. 그러면 맞는지 그렇지 않은 면이 맞는지 듣는 법을 알아라. 너는 이득을 얻을 것이다. 있단 말이야. 그러면 듣는 법을 배워라. 그러면 이득을 얻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득을 얻을 것이다. 당연히 그러면 맞겠지. 그리고 뒤에 보면 이렇게 nose 보이고 있고요. 후가 있는데 이 후의 수식을 받는 이 nose 는 사람들의 의미야. 그래서 서투르게 말하는 사람들로 붙어 심지어 이득을 얻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 문장 같은 경우에 end 인지 no 인지 물어봤는데 이 no 가 답 이라면 뒤에 있는 문장 도치가 발생 해야 돼. 그런데 도치가 발생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end 가 맞겠지. 나는 신체 활동을 즐깁니다. 그리고 나는 좋아합니다. 성취감을 요. 그리고 얘는 과거 분사야. 그것으로부터 얻어진 성취감을 좋아한다. 많은 사람들이 in and out 당신의 삶에 오고 갈 것입니다. for 왜냐하면 예 하지만 오직 진정한 친구만이 남길 것입니다. 발자국을 너의 마음에 라고 했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오가지만 진정한 친구만이 발자국을 남긴다 해서 예시 맞겠지. 자 오늘은 60강 등이 접속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 오늘도 복습하는 거 잊지 말고 영상 보느라 수고 많았어. 안녕